지역의 전문가 단체들이 5.18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담은 개별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어제 5.18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에서 이미 배척됐다며 무기고 피탈 시점과 권일병 사망 원인 등 왜곡 소지가 담긴 보고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들은 오는 25일 조사위 한계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다시 취합해 대정부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